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뭔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퍼시픽님, 업라이징 리뷰입니다 전작에서 차원이동을 통해 지구를 공격했던 괴물들을 막아낸 인류 그러나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맞서 더 많은 예거와 파일럿들을 양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마침 예상치 못한 괴수들이 공격을 해오고 예거들은 힘을 합쳐 초거대 카이주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SF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쭌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퍼시픽님 그 두 번째 영화 퍼시픽님, 업라이징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고편을 보시고 야 이거 너무 가벼운 전대물일 것 같다 이거 그냥 파워레인저 같은 영화일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러길 바랬어요 좀 전대물 같은 느낌도 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파워레인저,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접했고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는 마이클 베이 감독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영화였거든요 적어도 퍼시픽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거대한 로봇들도 나오고 괴수들도 나오는 영화니까 거기에 조금 더 파워레인저 같은 느낌을 살짝 던지면 좀 더 오락 영화, 좀 더 즐거운 영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의 설정이 상당히 빈약한 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날라리짓 하다가 체포되니까는 야 너 군대 가서 저기 파일럿 교관이나 해라 뭐 하지 뭐 그까이거 그러고서 해요 갑자기 교관을 왜 해 그 뭐 주인공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니 뭐 그냥 아버지가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는 뭐 그냥 얘도 그냥 훌륭한 뭐 이렇게 낙하산인데 거기다가 또 덩달아 체포돼서 덩달아 예거 파일럿 훈련을 받고 있는 여주인공 역시도 겨우 이 정도로 또 이 영화의 설정도 상당히 웃긴 게 그 10년 동안 괴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거가 더 많아지고 파일럿들도 더 많아졌다 1편에서는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거 돈 낭비다 해가지고 예거는 더 이상 그만 만들고 벽이나 세웁시다 라고 했던 게 1편의 어떤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구의 대부분이 박살이 났는데 더 많은 예거를 만들었다 참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특히 그 초반에 나왔던 노벤버 무슨 그 예거는 뭐 처음에만 나오고 후반에는 아예 쓰이지도 않대 사실 이렇게 전작에 비해서 바뀐 설정들은 그냥 뭐 알고 보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 뭐 저러저러해서 저렇게 됐어라고 설명만 해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1편과 2편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른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죠 특히 가장 큰 부분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야 저러다가 진짜 인류가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 이 영화에서는 뭐 알아서 이렇게 쑥 대피하고 뭐 그냥 로봇들이 막 짓을 멋대로 막 막 빌딩 다 갖다 때려 부시고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이 주인공들 이 괴물들과 로봇들이 싸울 수 있는 무대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야 니들 마음대로 그냥 다 때려 부셔 이거는 트랜스포머에서 이미 한 거잖아요 아 뭐 물론 뭐 이렇게 영화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카이주 뭐 했던 그런 시절이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그런 대피 시설들 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설정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긴장감을 만들어냈어도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오로지 그냥 액션을 위한 볼거리를 위한 무대로만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이 영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어렵게 어렵게 승리를 쟁취했느냐 혹은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니들 마음 편하게 싸워해서 승리를 쟁취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관객들의 어떤 감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만 이야기의 얼개는 초반부를 제외하면 중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개연성이 잘 짜여져 있는 편입니다 1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1편의 캐릭터를 기억하신다면 그 캐릭터들이 2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시나리오의 장치로 쓰이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영화는 이제는 중국 영화사죠 레전더리 영화사에서 만든 만큼 중국 개봉 조건을 아주 퍼펙트하게 갖춘 영화입니다 제가 툼레이더 리뷰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들 있죠 중국에서 개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중국 로케이션 촬영 그리고 중국 배우 출연 그리고 중국인 캐릭터의 어떤 영웅적인 행위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만 아주 무사히 중국에서 개봉할 수 있는데요 아주 완벽해요 중국 배경 나오죠 그리고 중국이 파괴된 적 없죠 중국인이 영웅 행세를 하죠 아주 완벽합니다 이거 뭐 인민들이 좋아하는 영화야 그리고 유엔의 김정훈 씨가 이 영화에 캐스팅 됐다는 뉴스가 2016년에 있었거든요 딱 한 장면 나오더라고요 대사로 뭐 사무실 직원이 아니야 뭐 했던 거 하여튼 그러면서 1.5초 나오는데 관객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리뷰에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 영화는 트랜스포머의 흥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트랜스포머가 했던 그 전략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해진 로봇 캐릭터 그리고 유치한 설정들 유치한 대사들 그리고 가벼운 톤으로 아이들이 즐기기에도 적합한 아주 굉장히 가볍고 가벼운 그리고 굉장히 유치한 톤의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보면서 성인 관객들보다는 그냥 어린 관객들을 타겟으로 했구나라는 게 영화 전반에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근데 뭐 아무리 유치한 영화고 아무리 아이들이 보는 영화라고 해도 뭐 성인 관객들도 좋아할 만한 매력이라는 게 한두 개쯤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열심히 때려부수고 싸우고 뭐 날라다니고 집어던지고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매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카몰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특유의 정서 요런 오마주가 조금 더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러 가지 디자인만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따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 봤는데요 이정인님께서 미국에서 기분 좋게 산 기념품 귀국하고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트랜스포머 6를 본 느낌이다 요란한 빈술의 퍼시핑님을 보러 갔는데 트랜스포머를 보고 나온 느낌 1편은 화끈하게 한판 뜨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처절하게 싸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싸나이 감성의 영화였다면 2편은 그냥 가벼운 영화 크고 화려하다 서질 않는다 아니 로봇들 잘 서서 다니던데 예거가 카이주보다 도시를 더 많이 부순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영화 리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드릴 예정이니까 제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탭도 꼭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걸 지키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제작을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글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대뿔 너는 행복을 봐주시길 바라요